먼저 가. 여보세요? 네. 한 팀장님 아들인 거 알았으면 진작 불러서 얘기해 보는 건데. 불편한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말씀하세요. 지원 학생. 우리 학교 일에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고. 또 우혁 학생 편들여주는 것도 좋은데. 한 번 해봤으면 됐잖아요. 이제 재판 그만둬요. 동아리 하나 그만둔다고 무슨 흉 아니니까 편하게 그만둬도 괜찮아요. 내가 최대한 뒷말 안 나오게 배려해 줄게요. 아버지 닮았으면 현실 감각이 있고 상황 판단도 빠를 거 아니에요? 재판 때문에 학교 안팎으로 시끄럽고. 또 학교뿐 아니라 재단까지 없어서 내요. 그런데 재단. 그것도 법무팀장 아들이. 교원의 재판 주축이라는 거 알려지면. 아버지가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. 학폭이 얘기 때문에 그러시죠? 고서연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서. 재판에서는 반대 신문을 할 수도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. 양쪽 모두에게 공평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있죠.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나온 얘기에 반론하는 것도 재판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사석이 아니라요. 교장선생님 정식으로 부탁드릴게요.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주세요. 안녕하십니다. 어 그래 직원아 잠깐만. 네.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더라. 아 네. 교감 선생님께요. 이수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신 분인데. 왜? 학교 입장을 대변할 증인도 한 명쯤은 필요한 것 같아서요. 교감 선생님한테 원하는 증언이 그게 전부야? 네.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증언이에요. 듣다가 졸지도 몰라요. 그래.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. 네. 안녕히 주무세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